음악 중앙교구는 대각교교절을 맞아 해마다 아하데이 나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20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는 아하 어르신큰잔치와 아하장애인큰잔치, 아하시민가요제와 아하가족콘서트 등 소태산대종사님의 대각을 시민들과 함께 경축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다채론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아하데이 나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앙교구 배현송 교구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교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구장님 아하데이라는 말이 대각교교절의 의미에 딱 맞는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중앙교구가 매년 대각교교절을 맞아 개최하고 있는 아하데이 나눔축제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원불교 대각교교 경축의 기쁨을 익산 시민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익산 시민들에게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불교의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은혜의 사상을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교구장님 아하데이 나눔축제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청소년가요제가 3월 31일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아하청소년가요제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청소년들의 그렇게 열띤 공연과 그런 열정들을 오랜만에 접할 기회가 됐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은 4월달이 되면 학교 일정상 시험기간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제 미리 당겨서 하게 됐고요. 정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장기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동영교당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을 저 학생들은 저렇게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네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을 청소년들의 감각과 열정으로 표현하는 가요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 중앙교구는 대각개교절을 준비하며 은혜의 쌀 모금운동과 희망거북이 저금통 모금운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련된 재원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지금 저희가 아하데이 나눔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모든 교도님들이 모은 저금통과 쌀을 통해서 이 나눔축제 기간 동안에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저금통을 통해서 모아진 성금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치료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시장님에게 전달을 하고요. 시장님은 다시 원대 병원에다가 기금을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총 액수가 6,500여만 원이고요. 62명 치료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쌀은 익산시청을 통해서 일부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나누고 익산시 내에 있는 다양한 복지기관을 통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눔축제를 통해서 모아진 모든 쌀과 기금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 나눔축제를 저희 원불교에서만 준비한 게 아니고 익산 시내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함께 나눔축제에 참여하는 데가 생겼어요. 풍성한 나눔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즐기고 많은 축제가 아니라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축제가 아하데이 나눔축제군요. 교구장님, 아하데이 나눔축제의 본 행사는 4월 20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중앙체육공원은 굉장히 중심가에 있는 공원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곳이에요. 10시에 저희가 개장식을 하고 나면 무대를 중심으로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스들을 통해서 체험과 볼거리와 또 저렴하게 사회적 기업들이 나와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봄 무대에서는 어르신 큰잔치를 원강효도마을에서 주관해서 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전부 초대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공연도 하고 장수상 시상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대각국수 나눔을 하는 형태로 어르신 큰잔치가 진행이 되고요. 점심 먹고는 다시 장애인 큰잔치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익산에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모시고 장기자랑과 함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날이 4월 20날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이날에 하게 되는 장애인 큰잔치는 더욱더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오후에는 4시부터 아하시민가요제라고 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지게 되고 이때에는 초대가수도 강진이라든지 박구윤 나야 이런 초대가수도 초대를 해서 좀 더 흥미를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때 가족 콘서트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를 원흥방송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유 금잔디 조은정 홍은빈 여행 스케치 라붐헤이걸스 누아르 해시태그 초청을 해서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구장님 올해 아하데이 나눔축제에 참여하는 재가출가교도들과 익산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꽃피는 봄날에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대종사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조금이라도 보온이 되고자 이 아하데이 나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 서로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은혜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는 모두 한 형제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느끼면서 행복한 익산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 나눔을 위해서 나눔축제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아하데이 나눔축제를 통해 대종사님 대각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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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